김연숙 반갑습니다 애터메의 영원한 섹시 아가씨 임페리얼 마스터 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하러 이렇게 자리에 선 것은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외를 다니면서도 만났고 국내에서도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좀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합니다 2020년 오늘은 마지막 보내는 석세스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힘든 사람도 결과를 맺는 사람도 가지각색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위기 속에 다시 기회를 찾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예 지금 회장님의 그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속 외치셨던 저분의 강의가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다 보니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성공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감회가 듭니다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 감동이 됩니다 10년 전 애터미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지금 이 시기에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미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을 텐데 10년 전 애터미 하나 선택한 것으로 지금의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저는 안 힘들어요 라는 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10년 전 애터미를 만난 것이 이 세상 살면서 저는 가장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 자신에게 살아오면서 칭찬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 자신에게 김연수 너무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잘했니? 정말 잘했어 다다단계를 통해서 6년의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의 애터미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영원한 숙제로 덮어두었을 만한 네트워크의 비전 저는 애터미 저는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숙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평범한 서민이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면서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론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저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것을 애터미에 투자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왜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많은 반팽이 같은 사람들이 성공을 할까요? 바로 저는 그것이 도구의 도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도구도 있고 옷가게 하는 분은 옷가게라는 도구가 있고 구두가게 하는 사람은 구두가게라는 도구 미용실 하는 사람은 미용실이라는 도구 우리 삶의 그 도구를 가지고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들이 꿈꿔온 꿈을 이루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애터미라는 도구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공하는 4차 산업 시대에 농경 시대에서부터 어떤 도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쉽고 어렵듯이 지금 우리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기에 이렇게 반팽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나의 능력이 아니고 도구 도구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시간과 경제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에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 삶은 우리 모두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터미라는 도구는 많은 사람들을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정상의 자리로 부자로 저는 이미 한국에서 1%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4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저는 하루에 3만명에서 4만명이 제 마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라는 거에요 이런 평범한 아줌마가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멤버십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 수당은 어떻겠어요 이제? 예 수당 수도꼭지만 틀으면 찬물에 뜨거운 물이 펑펑 쏟아지듯이 저는 마르지 않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안 말라 쓰고 나면 누가 또 집어넣어주고 쓰고 나면 또 집어넣어주고 그것도 몇 백만 원? 아니고 일주일 수당에 웬만한 사람의 한 달 월급 정도가 일주일에 들어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페리얼 승급 후에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함께 성공한 파트너들과 너무나 행복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로망이 뭐예요? 드레스 한번 입어보는 거 저 혼자만의 행복이라면 저는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불어 함께하는 파트너들과 이렇게 멋진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과 사업에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저런 행복한 모습을 예 임페리얼 승급 후에 저는 한번 했습니다 예 저희 파트너님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어떠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시고 부정적인 마음은 응 그래 너니까 했지 난 못해 못해! 라고 하시는 분은 영원히 못합니다 저런 평범한 반팽이 같은 아줌마들이 했어 오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난데 제가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뵈니 다 너무너무 애터미 화장품 쓰셔서 그래요 너무너무 예쁘셔요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선머스마 같이 살았고 꾸미고 가꾸고 하는 걸 몰랐어요 백배가 좋은 화장품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아휴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에요? 정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 화장품 장사가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에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제 마음 안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다단계는 성공하지도 못하는 걸 계속해 라고 손가락 질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지만 저는 제 마음 안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에요? 다단계 또 해라는 말에 저는 제 꿈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저 차에 제가 들어가 앉았습니다 정말 꿈에 구리던 나이가 많아서 저게 어울릴까? 예 제가 올라타고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 모습은 누구의 모습?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왜? 우리가 저렇게 살 수 있는 저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도구를 방금 전에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렸습니다 인생 시나리오에 배움도 나오죠 참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를 배우고 싶어하는 충동이 많았어요 저는 승급 후에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가수를 가리키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한테 제가 노래 연습을 받았어요 그 노래를 배우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내가 그렇게 생생하게 그리던 노래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제주도에 편안한 여행도 한번 갔습니다 아이들 책이 많은 곳에 방문을 했더니 손자나 자녀에게 손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눈에 놓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아니고 손주 새끼들 이 새끼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편지를 쓰고 음악을 좋아하니 악기박물관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유명한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것도 봤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에 우리 공헌하는 삶들 공헌하는 삶 나누는 삶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서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모르게 공헌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대만에 런 행사에 갔다가 좀 기부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온 임페리얼이 기부했노라고 사진까지 찍으셨어요 인생 시나리오에 여러분들 여행도 적으셨죠 여행 우리 일은 우리 사업은 여행을 간 것 같았지만 사업을 하고 오고 사업을 하러 간 것 같은데 여행을 하고 오고 이런 멋진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오픈식 때 갔다가 붉은 광장에 저희 스폰서님이랑 잠깐 관광을 했어요 거기서 회의장님을 만났어요 애터미 사업하면서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스폰서님 제가 초창기 힘들고 어려울 때 저분이 손을 잡아줬기에 정말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보면 저분을 닮아갈까 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스폰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분이 우측 서 계시기에 저분을 모델로 우리 애터미 여성 사업자들이 더 열심히 뛰지 않나 봅니다 스폰서 파트너 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도 달라집니다 저렇게 존경스러운 스폰서님이 계신 게 저는 이 사업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디디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 사진은 또 무슨 사진일까요? 이야, 너무 멋져요 저는 저 같지가 않아요 다른 모델을 갖다 놓은 거 아닐까요, 혹시? 제가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와, 나도 신여 모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주도에서 저렇게 편안한 자연같이 즐길 수 있는 힐링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정말 반갑지 않은 코로나가 우리 곁에 왔습니다 예, 정말 반갑지 않은 모든 것이 바뀌고 바꾸지 못하는 것들은 다 현재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애터미 시스템도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사업을 할 때 쉽던가요? 뭐든지 처음 해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떠면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는 줌 미팅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터미 시스템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방에서 편안하게 줌 미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요 며칠 전에는 파트너 한 분이 글로벌 미팅으로 해서 줌 미팅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랬어요 그 줌 미팅을 하는데 저까지 쳐서 아홉 개국 나라가 들어와서 줌 미팅을 했어요 아홉 개국 나라가 야 이게 정말 어디서? 저희 거실에서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제가 언제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어떠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해외에는 워낙 거리가 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떠면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하기 싫어도 변해야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줌 미팅을 자주 하며 파트너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파트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펼쳐지지 않아 수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파트너도 있었고 파트너들의 이런 어려운 점을 미팅을 통해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파트너들을 상담하는 도중에 우연치 않게 제가 임페리얼에 오르면서 했던 스피치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꿈은 애터미에서 아너스 핀 하나 다는 게 이제 제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지금까지 뛰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뛸 거고 무대에서 강의를 하다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저 같은 많은 성공자들을 만들어내는데 1%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끝까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뛸 겁니다 정말 열심히 뛸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회장님 꿈꿔오셨던 10억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저의 스피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페리얼 승부식 때 했던 저 스피치가 강의를 하다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에터미 사업자들이 나같이 성공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1%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해보겠노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리더들한테 전화를 해서 힘들고 어려운 파트너와 함께 만나자 찻집에서 식당에서 함께 만나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저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웠고 끝까지 에터미를 해야 될까 포기하려고 하는 파트너들도 참 많았고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공하지 않았다라면 당신네들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관계없어 하지만 나같은 사람이 에터미에서 이렇게 성공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에터미를 만난 파트너님들도 저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할게요 리더셀 크롭, 로얄 크롭 들어갈 때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어두웠던 표정으로 왔던 그 파트너는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얼굴 표정이 밝아진 걸 봤습니다 다시 용기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뛰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임페리얼님이 뒤에서 관심만 갖고 봐줘도 창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상의 자리에서 다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직 에터미에서 성공하지 못한 파트너들의 얼굴도 많이 보였고 제가 승급식 때 했던 다짐을 위해서라도 제 파트너와 더불어 제 파트너와 더불어 우리 에터미 모든 가족들이 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히 허락하는 날까지 저는 정말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후원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시작하여서 올 한 해 동안은 파트너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에터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에터미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가세요 부족하고 모자란 능력 없는 사람들을 성공시켜 놓기 성공시켜 놓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에터미 그래서 저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리더는 약속이 곧 생명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만난 파트너들은 리더스 로얄 크럽이 들어올 때까지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계시는 에터미 가정 여러분 힘내세요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는 에터미를 만났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도 희망이 없는 사람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터미라는 도구를 만났으니 에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좌절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오늘 꼭 다시 한 번 인생 시나리오 꼭 작성하시고 생생하게 꾸는 꿈을 꾸셔야 반드시 그 일이 성공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생생하게 오늘 인생 시나리오에 그려놓으시고 에터미의 리더스 크롭 로얄 크롭 크라운 크롭 임페리얼 성공한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들을 대표해서 저희 회장님 요즘 한 발 더 뛰고 계십니다 회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그렇게 뛰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에터미 모든 가족을 인생 시나리오를 꼭 적으시고 제 별장에서 저도 파트너들과 저렇게 또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대화를 하고 파트너들의 저런 밝은 표정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코로나라는 반갑지 않는 손님에게 여러분들의 꿈을 정말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사의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 무대를 보면서도 저희 나라의 유명한 메인 방송국들 많죠? 네 그 방송국에 만들어 놓은 무대보다 이 에터미 무대가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중요한 건 나 나 나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내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늘 여러분들 시스템 안에 머물러 계시라고 성공한 리더들이 다 그 말을 합니다 오프라인의 시스템은 없어도 온라인 미팅이라도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하는 미팅에는 무조건 빠지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준비팀으로 초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려진 결단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애터미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드릴 겁니다 저렇게 저녁에 별장에서 캠핑도 해 보았습니다 저분들을 만날 때 얼굴 인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고기 굳는 저 젊은 파트너 저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사업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다이아몬드이지만 오토 판매사가 안 됐대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서 외래 이 코로나 시대에 오토 세일즈가 됐다는 거예요 참 젊은 사람에게 정말 박수를 주고 싶었어요 네 힘들고 어려워하는 파트너도 있었지만 저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 방향을 잡아서 또 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터미를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서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제가 이 정상의 자리에서 애터미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공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저도 잊지 않고 애터미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 정상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어떠면 회장님은 10년 전에 성공을 하면 저 같은 삶을 살 거라는 성공자의 노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 노래를 별로 많이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공을 해서 회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가사를 의미하니 제 삶과 너무 똑같았어요 그 가사가 언제 만들으셨다고요? 10년 전에 결론은 회장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공자의 가사와 같이 저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우리 애터미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애터미 저희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저 가사가 너무 의미가 있고 저와 똑같아서 성공자의 노래를 한 번 불러볼까 합니다 노래를 잘하니 못하니 하고 이렇게 옆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사를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풍요와 건강 나의 꿈 이루었네 사랑하고 사랑받는 나에게 배우는 기쁨 공헌하는 보람 그념 잡힌 삶이라 일 걸어내 그념 잡힌 삶이라 일 걸어내 존경과 찬사가 넘쳐오는 곳 더불어 성공하는 초일 유기여 하늘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은 하늘의 요소라 이 사랑이 행복한 낮을 전하리 영원한 나라 그곳에 이르도록 애터미 이곳에서 우리 함께 달려가리 하늘의 축복은 한이 없어라 이 사랑이 행복 땅 끝까지 전하리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곳에 이르도록 애터미 이곳에서 우리 함께 달려가리 여단의 잘 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오늘 특별히 이 무대에 조금 좀 도움을 요청한 우리 박병환 로얄 마스터님께서 세 시간을 걸려서 노래 부르시기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시고 오늘 석세스를 통해서 그동안 잠들어 있던 여러분들의 꿈을 인생 시나리오를 오늘 꼭 작성하시고 기다리겠습니다 정상의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